안녕하십니까 공명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뭘 저렇게 자꾸 뜸을 들이는가 이미 위순에서 방침이 다 정해진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늘 그래왔지만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솔직하거나 담백하거나 남다잡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다거나 도저히 당신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내년 7월까지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를 이 정도에서 끝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정정당당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부담이 좀 다르겠지만 검찰총장의 인사권자는 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미 결정을 다 내린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친위 세력들은 편대를 이루어서 집중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포격을 가하는 모양새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발로 걸어나가게 하자. 혹은 저 친구가 알아서 이 정도 압박을 가하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거센 그런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결단이니 뭐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서 내보낼 시간을 지금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월 1일 날 사사건건 검찰총당 흔들기에 기치를 높이 세우고 있는 행동대원으로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기 능력 박해의 이야기를 내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곧 하겠다. 무슨 결단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이라는 것이 어떤 결단인지를 두고 봐야겠습니다.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채널A의 이모 기자와 한동훈 부산고금 차장검사를 엮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의도가 들어있는 정밀하게 기획된 공작처럼 보입니다. 일종의 정치 공작처럼 저도 이 사건을 좀 더 내밀히 들어보면서 이거는 정밀하게 기획했지만 좀 엉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MBC 기자와 그다음에 제보자와 그다음에 여러 친녀 세력들이 이렇게 결합된 그런 검찰총장에게 타격을 과해서 타격을 직접 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사건을 때려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다분히 갖고 있는 그런 작전처럼 보인다는 것은 누구든지 아마 그 사건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뻔한 사건은 추미애 장관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 장관 말씀이 두 기간 충돌로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국민들은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이제 추 장관이 그렇게 빌미를 삼은 겁니다. 또 추 장관 이야기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끝내면 제가 책임지고 지휘하고 감독하겠다. 검찰 조직을 수족처럼 지금도 부리고 있는데 앞으로 더 수족처럼 부리면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의 그냥 하부청으로 그냥 전락시키면 되겠죠. 추미애 장관은 아마도 두 기간 충돌 때문에 검찰총장을 내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마도 그 같은 이야기까지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는 너무 위험한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아마 본인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검찰총장의 지시를 완전히 뭉개버리고 또 함부로 이렇게 나대는 경희대법대 출신이자 대통령이 아끼는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현재로 살 수 있는 차선책이라는 것은 수사자문단을 소집해서 채널A의 이모 기자와 한동훈 부산고금의 차장검사가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검은유착사건에 대해서 수사여부라든지 영창청구여부 등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수사단을 소집하는 데 있어서 그 인선 과정에서도 그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휘하던 그런 대검 차장과 부장은 모두 빠지고 그런 실무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사에도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는 그런 전문수사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윤석열 내몰기 편대를 구성하고 있는 법사위 여당 출신 위원들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법사위에서 한바닥 말로 빚어내는 그런 구슬을 벌립니다. 7월 1일 날 더불어민주당은 예정에도 없던 법사위를 긴급 소집합니다. 이날 대검찰청이 검은유착 사건 관련해서 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였는지 또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없는지 이런 것을 밝히겠다는 그런 명목으로 수사자문단 소집과 관련해서 법사위가 개최됩니다. 이 법사위에서 오고한 내용은 앞으로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퇴와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집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위원은 수사자문단 소집은 대검찰청 예규에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 하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첨예하게 의견이 충돌하거나 사회적 관심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얼마든지 전문 수사단이나 이런 부분을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그다음 오고한 대화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이 추미애 장관에게 묻습니다. 현 상황은 아노미이기 때문에 가치 붕괴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일국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께서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렇게 추미애 장관에게 묻습니다. 대통령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답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단한 아미노 아노미입니다. 이렇게 답하죠. 대통령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결국은 검은유착 사건을 만들고 그리고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하여금 검은유착 사건으로 몰고 가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이승윤 씨는 차기 또 검찰총장이 아주 유력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챙길 조작사건에 자기 일처럼 그렇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있는 분이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단을 소집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고자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아노미 운운으로 몰아서 지휘 책임을 묻고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그런 의심으로 우리는 당연히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번 방송의 제목이 뭘 그렇게 뜸을 들이냐 그냥 잘라버리면 되지. 물론 잘라버린 데 약간의 정치적인 책임이 따르겠지만 지금 정도의 여당의 기세라든지 용기라든지 결기 같은 걸 미뤄보면 검찰총장 하나 모가지를 못 내겠습니까. 그냥 잘라버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번 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6월 23일에 올린 윤석열 검찰총장권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많은 그런 해답이 들어 있죠.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내 말을 믿어달라는 순박한 어투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양두구육입니다.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행국입니다. 나는 윤석열을 쫓아낼 뜻이 없다는 대통령 말과 달리 윤석열 죽이기의 배우가 누구인지 이제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것이죠.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를 내보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추측해 볼 때는 척근들이 지금 줄줄이 사건에 연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척근들과 줄줄이 관련된 사건들을 결국 무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검찰이니까. 검찰총장의 예봉을 꺾고 본인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을 임명할 수 있으면 척근들을 다 구할 수 있겠죠. 아주 절실한 그런 검찰총장을 내보내야 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다른 하나는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추측한 데는 사의로 총선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수사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도 됩니다. 전혀 믿을 수 없으니까 저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미뤄보면 나라 꼴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까지는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7월 달에는 또 공수처가 출범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될지 정말 흥미진진하고 다이내믹한 그런 대한민국인 것은 사실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gongtv를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영어방송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고 또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